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12월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? 저는 2021년부터 진짜 저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하니까 벌써 22년도가 끝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내년이면 내가 도대체 몇 살인 거야 요즘에 약간 내 나이도 까먹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생각하기도 싫어요 사실 아무튼 오늘은 2022년 마지막으로 렌즈메에서 진행되는 윈터 세일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끝나고 또 할인 이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윈터 세일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류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데이도 들어가고 원데이 그리고 몬슬리도 들어가고요 좀 더 장기간용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안내를 드리고 추천드릴 렌즈는 몇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데이 제품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리얼썸 오리지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리얼썸 브라운만 들어가요 초코랑 블랙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품목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? 아무튼 브라운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아이듀랑 브론티 밀크초코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격 부담이 좀 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멜팅이랑 프로전도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데이 치고는 사이즈도 조금 있는 편이고 발색도 막 엄청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약간의 꽃 모양? 그런 게 살짝살짝 보이면서 너무너무 이쁜 원데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오버도 들어갑니다 메이크업 오버 같은 경우에는 종종 원플러스 50%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오구는 항상 하던 이벤트랑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짜리도 이벤트에 들어갑니다 메이크 룩 라인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뭐 37,500원에 4팩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원플러스 50%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달짜리에 좋은 점이 클로링이랑 아이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클로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 저의 인생렌즈 중 하나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로 특히 저는 브라운보다 블랙을 더 추천드려요 아직 착용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너무너무 완전 완전 강추드립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듀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진짜 약간 약간 붐이 일어났다 해야 되나 아무튼 인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이벤트에 포함이 되었더라구요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착용용도 행사에 포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비즘 실리핏 라인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조 데일리 완전 자연스럽고 착용감도 좋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딱 좋을 듯한 렌즈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날씨가 진짜 냄새가 그냥 달라졌더라고 겨울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제 가게 출근을 해서 가게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마칠 때 저녁에 나왔는데 진짜 와 이건 너무 겨울이더라고 공기가 진짜 뺨을 때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도 오늘 좀 따숩게 입어봤는데 약간 컬러가 오 무슨 소리야 약간 컬러가 약간 할머니 같기도 핑크색인데 조금 할머니 같네요 색깔이 일단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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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intendo 저는 제 seguridad 여러분 저entin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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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à